동북지방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.4%가 오른 104.44를 기록했습니다. 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1.8%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1%대를 기록하고 있고, 생활물가지수의 증가율도 지난해와는 달리 지난 1월부터 1%대를 유지 중이며,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.1%가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. 다만 외식물가는 상승행진을 이어갔는데, 지난달 대구의 음식서비스 물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2.75%가 뛰었고, 특히 음식서비스 물가지수는 지난 9월 106.03을 보인 이후 6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